이미지 생성의 또 다른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달리3가 채찔pt를 통해 오늘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사실 이틀 전부터 빙챗을 통해 달리3를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미드전위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달리3에 대한 관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미드전위와 비교도 해보고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빙챗 혹은 채찔p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이번 발표된 달리3에서 가장 기대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왼쪽에 미드전위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글씨에서 일단 차이가 보여지고 있죠. 문자 표현이 달리3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디오그램이라는 그런 문자 표현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 이렇게 달리3를 통해서 문자도 얼마든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에 보면 이제 뱅크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벽화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벽화 앞에 달리는 사람의 어떤 블러 처리된 그런 이미지, 움직임, 모션 블러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드전위 부분은 그림이 매우 예뻐요. 예술적이고 매우 예쁘고 색상도 참 좋지만 이러한 나의 의중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게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달리3를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예시를 보실게요. 이것도 역시 미드전위가 그려낸 그림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 멋지죠? 멋진데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림은 사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런 벡터 선을 가지고 미니멀하게 그려진 일러스트를 원했거든요. 이걸 바로 달리3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구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니어 마운틴이라고 했는데 이 여성이 그 산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 같아도 뭔가 미묘하게 어떤 프롬프트를 해석해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문자 표현이 달리3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미지의 어떤 품질이나 그런 것들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더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실내 사진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미드전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식물 종이에요. 몬스테라 알보 바리에가타라는 그런 식물 종이 있는데 이러한 종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 해주는 반면에 달리3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몬스테라 모양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보면은 이 알보 바리에가타가 무늬가 있는 종인데 여기 잎의 그런 무늬들도 잘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그려주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비교를 하자면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달리3는 프롬프트 해석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있고요. 또 문자 표현은 역시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미학적인 발전이 기존 버전에 비해서 큰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사람 표현이나 손이 얽혀있는 부분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미스된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해요. 여전히 사람 표현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정 화가가 표기된 것은 안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빙은 만들어주기도 하고 채찔피티는 이거는 금지 단어라고 해서 만들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호퍼 같은 화가 화풍을 만들고 싶었는데 채찔피티는 거부를 했고요. 아무래도 오픈 AI에서 말하기를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어떤 화가가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전이에 비해서 생성 제약이 좀 있죠.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 향상이 좀 많이 된 편이라서 파라미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미세 조정 면에서는 아직 달리 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에서는 이제 비율 조정이 안 되긴 하지만 채찔피티는 만약에 1대1 그림을 16대9로 만들어달라 하면은 그렇게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더 이미지 생성에 정확한 그런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좀 더 빠르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쓰리에 출현이 좀 반가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빙하고 채찔피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빙챗을 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창의적인 부분에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빙챗을 통해서 한글로 해볼 수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안 해봤는데요. 이 작가 스타일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요. 자 이를 그림을 만들어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생성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 걸리면은 만들어질 겁니다. 4개의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1024, 1024 이렇게 해상도를 가진 1대1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바로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면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빙챗을 통하지 않고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그 공간 있죠. 빙닷컴 해서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간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크레딧이 보이게 됩니다. 보면은 하루에 이제 한 12시 기점인가요? 그때부터 100개씩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00개씩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창작물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프로프트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UI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창작물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기존에 더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창작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만들다 보면은 뭐 4개, 3개, 2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중간에 어떤 금지 단어가 검색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인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Bing을 통해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ChatGPT를 통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ChatGPT로 넘어왔습니다. 네 New Chat을 눌러서 보면 이제 GPT4에 많은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보면은 Bing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Advanced Data Analysis 이것도 되고 이제 플러그인도 돼 있고요. 달리 이 3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동시에 여러 개 사용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달리 3를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림을 만들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ChatGPT는 이 달리 3를 통해 16대 9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림마다 다 다른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만든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되 또 독특하게 이렇게 재구성해서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형식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다르게 변형이 가능한 거죠. 이제 Bing Chat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되지는 않아가지고 ChatGPT만큼 효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그림들을 애니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달쓰리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글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된 사람의 모습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앞서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이 명령어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한 것들이 두 번째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을 1대1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ChatGPT는 비율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줬죠. 이렇게 이미지 비율 수정이 가능했다는 것을 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러한 화풍으로 또 좀 만들어달라고 몇 개 했더니 만들어주려고는 하는데 사실 좀 화풍이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일관된 화풍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AI도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그려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림에 대한 시드값이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따고는 하는데 사실 다른 시드값으로 똑같이 생성을 해도 그림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드값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랜덤성이 좀 강하죠. 그리고 어떠한 일관된 인물 가지고 여러 자세나 그런 표정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관된 인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쭉 그림을 많이 생성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안 되는 부분도 확인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재밌죠. 사막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인데 얼굴이 좀 일그러진 부분들이 덜어 보이긴 합니다. 손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려줄 수 있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코끼리와 상어 사자가 친구가 되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이걸 어떻게 스티커로 좀 만들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또 스티커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또 결과물에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꽤 재밌는 작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만 얻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화책 하나를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집PT가 여러 가지 주제도 제안을 해주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중에서 골라서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내용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너무나 편리하죠? 그래서 그냥 대답만 해줬죠? 해주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내용을 반영한 이런 이미지들 정말 쓸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화책 사파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관된 어떤 화풍을 또 유지하면서 내용에 대한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만들다가 얘가 좀 지쳤는지 그 뒤로는 이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어르고 달래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만들어주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3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화책 생성이 좀 더 빠르게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아직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그만하고 이렇게 마무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달리3 같은 경우 가로 1792, 세로 1024로 꽤 큰 해상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채찌비티는 이 사이즈를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달리3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배출을 할 텐데 거기 관련해서 또 좋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달리3가 빈챗 혹은 채찌PD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작성 가능하고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지 생성의 흐름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휴일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은 경향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